궐은 분란이 많은 곳이다. 자주 발걸음에 좋을 것이 없으니 자중하여라. 참 오라버니, 이 아이가 곧 동궁의 나인이 될 것이여요. 이름은 덕임이에요. 선, 송구합니다. 저 잘못 들었습니다. 접선. 선, 예. 여기 부채 가지고 계신가? 저 앞에서 더우신 모양이세. 오라버니, 더우셔요? 그만 가보거라. 덕임이 좀 보아주셔요. 덕임이가 이 누이 대신 할바만 맞게 오라버니를 용서해달라 청을 올렸거든요. 지금은 내 분주하니 나중에 ... ... 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